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아두이노 스크래치 코딩을 시작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딩이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을 코딩이라고 합니다. 피지컬 컴퓨팅이란 컴퓨터로 만든 프로그램으로 실제 세상에 있는 물건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프로토콜이란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토콜입니다. 펌마타 펌웨어는 스크래치와 아두이노가 통신할 때 사용하는 말이 펌마타 펌웨어입니다. 아두이노 보도 살펴보기 아두이노 보도 살펴보기에는 제가 직접 시험한 스크래치와 아두이노 보드를 컴퓨터로 연결해줍니다. 먼저 보드에 들어간 다음 아두이노 윤호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연결에 들어가고 시리얼 포트에 들어간 다음 컴4를 클릭해주고 그리고 이 블럭을 연결해줍니다. 연결을 한번 해석해보세요. 깃발을 클릭했을 때 디지털 13핀에 켜졌다가 1초 기다리고 다시 켜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 다음 연결에 다시 들어가고 시리얼 포트에 연결이 안됐어요. 시리얼 포트 다시 눌러준 다음 그리고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업로딩이 됩니다. 닫기를 완료가 되면 닫기를 눌러준 다음 깃발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두이노 보드에서 13번 핀에 연결이 돼 램프가 1초마다 깜빡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